네 번째 키워드, 상장사 반토막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 실적이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국내를 따져보면 상반기 기준으로 10년 만에 아주 최악의 성적표가 나왔는데요.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실적이 거의 반토막이 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저께 한국거래소와 상장회사협의회가 공동으로 12월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상반기 실적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매출은 5.7% 감소했습니다. 우리나라 성장률이 2분기에 3.3% 감소했는데 매출 5.7% 감소는 그런대로 성장률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지표로 보여져요. 그런데 기업은 매출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게 영업이익, 또 영업이익보다 더 중요한 게 순이익이거든요. 그런데 영업이익은 24.18% 감소했죠. 그러니까 5분에 4토막이 났습니다. 순이익은 34%나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삼성전자까지 포함한 건데 우리 대장주 삼성전자를 빼고 얘기하면, 잘나가는 삼성전자를 빼고 얘기하면 나머지 기업들은 거의 반토막이 났다. 이런 건데 한쪽에서는 우리 경제가 OECD가 한국 경제를 가장 모범적이다고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그렇게 비교를 발표한 적은 사실 없는데 자의적인 해석이죠. 그런데 지금 이런 기업의 실적을 놓고 볼 때 그런 OECD 통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지금 기업의 이익이나 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은 당장의 GDP에 반영이 안 될 수가 있어도 앞으로의 우리 경제에 큰 주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익이 34% 이상 줄었다라는 대목, 그만큼 우리가 코로나19에 우리 기업들이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숫자로 드러난 것으로라 하겠습니다. 정부 정책이나 앞으로의 경제 운영의 방향도 이 기업들의 상한 실적을 좀 오르만져 주는 데에 초점이 더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마지막 뉴스 키워드 함께 보시죠.